롤롤롤롤롤롤롤롤 신난다 신나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미소 유튜브 아..아이고 잘잤네 나는 미소인가? 내가 누구지? 내가 얘기했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구 잠이 덜 깨는 미소한테 말을 걸어볼까? 어 그래 미소가 일어난거 같다 말을 걸어보자 퀘스트 완료는 아이템을 들고 하면 안대요 그렇군요 한번 눌러볼까요? 아 상... 어? 정말? 아 자는데 날을 깨워? 어쩔 수 없지 근데 자다 일어나서 배가 고프니 삼겹살 좀 구해다 줘 참고로 돼지를 잡아서 삼겹살집에 가면 싸게 해주신대 이것이 첫번째 퀘스트입니다 첫번째 퀘스트를 클릭해주세요 네! 오올 정말 구해다 주는거야? 빨리 구해줘 배고프니까 그래 그래다 여기 좀 볼까? 내일 먹으러 아껴둘 소세지 역시 미소는 돼지인가 어 돈이다 500원 아싸 숨겨진 닭꼬치 야 역시 여기 미소방인가봐 닭꼬치들도 있네 어? 가나 초콜릿이잖아 먹을거밖에 없어 진짜 집에 진짜 집에 먹을거밖에 없어 어? 미소의 일기잖아 너 어떤 일기에서 하는지 내가 지금 본다 2014년 10월 15일 오늘은 족발을 먹었다 2014년 10월 16일 오늘은 내 끼밖에 못 먹었다 너무 배가 고프다 17일 킹크랩이 반값이다 오늘은 킹크랩 먹방 해야지 18일 오늘은 보쌈을 먹었다 19일 오늘은 치킨 두마리를 먹었다 14년 20일 10월 20일 오늘은 자기 전에 케이크를 먹고 자야겠다 뭐야 먹는 일기밖에 없잖아 이런 돼지같은 에이 여기 한번 가보자 누구 방이야 동생 방 어 이 동생 방에 뭐 있나 어? 동생의 저금통? 세벼버려 오예 300원 역시 동생 방도 훔쳐버려야 돼 자 화장실에도 뭔가 있겠지? 화장실엔 뭐 없나? 어? 이럴 줄 알았어 앗! 음 100원만 얻자 어 뭐야 이거 깨끗한 휴지? 아 이거 넣어놔 휴지는 필요 없어 전등 좀 켜자 음 뭐 딱히 여기는 가질 수 있는 게 없구만 자 그럼 가볼까? 음 이번에 어디 방? 어? 안방도 가보자 안방에 뭐 있나? 뭐 안방에는 딱히 없네요 안방에는 없으니까 다 찾아봅시다 여기 어 뭐야 덜 익은 쿠키 먹으면 안 돼 아싸 100원이다 여러분 다 이거 뚫렸네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불탔었나보네 언제 불 탄 거지? 음... 아 왔다 일단 돼지를 잡아야 돼 어? 미소가 밥 먹다 뭐 흘린 집 이거 완전 내 안티잖아 이거 이 맵 돼지 좀 잡자 돼지들아 어딨니? 여기가 전등... 잡고? 전등 창고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전등 외양간 외양간 외양간이고 여기가 전등을 키는 거 그 다음에 돼지우리 좋아 돼지우리다 돼지 잡자 어? 마침 저기에 뭐가 있잖아 돼지가 빼돌린 100원 아싸 돼지야 어떻게 돈을 빼돌릴 수가 있니? 정말 닭꼬치로 죽을래? 너네? 어 잠깐만 거기로 가면 안 돼 돼지야 어떻게 해 100원을 빼돌릴 수가 있어 10개 구해 야 돼지가 정말 안 죽는데? 돼지야 죽어라 어 나가면 안 돼 어 어떡해 나가면 곤란한데 10개 구하라 퀘스트 어 5개네? 어 5개면 됐다 얘들아 안녕 다 구했다 돼지만 잡을래 야 너 왜 나가고 난리야 됐다 다 구했으니까 이제 퀘스트 한 번만 다시 보자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서 가져와? 근데 내가 석탄이 없으니까 일단 돼지고기 굽는 집에 좀 가져야겠어 삼겹살을 구우러 갑시다 야구 어 재밌는데 이미 어 여기 또 뭐 있다 아싸 100원 또 얻었다 여기는 또 100원이지 좋아 역시 미소가 만들었던 탈출맵이라 그러는지 굉장히 재밌는데 옛날에 이거 미소가 직접 탈출맵 만들었었는데 망했던 탈출맵이거든요 저기 집은 아니고 여기가 고깃집인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바로 여기다 맞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안녕하세요 소고깃집 가게주인 어 이거 소고깃집이라고? 소고기는 1000원이야 어 어 스테이크 됐다 어 모르고 스테이크로 구웠는데 돼지고기 구웠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돈 없는데 어 어떻게 어 잘못 구웠어 돼지고기집 부터 가야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 여기가 돼지고기 삼겹살집 어 뭐야 여기 다 붙었잖아 어머 돈 좀 빼돌리자 안녕하세요 가게주인님 물이 다 탔네요 삼겹살이 필요하다고 우리 가게는 돼지고기 외에 1000원만 가져오면 삼겹살로 구워주지 돼지고기 있는 것 같은데 돈을 구해봐 어서 어휴 씨 잠깐만 돈이 없는데요 저기 아저씨 가게 좀 탈게요 어 어 여기다 300원만 더 구하자 300원 어 여기 어떻게 해 여기 완전 망했어 야 커피숍도 털어 이거 이렇게 된 거 커피숍도 한번 털어보자구 카페 베네 카페 베네 안녕하세요 카페 직원씨 제가 다름이 아니라서 돈을 털어왔는데요 혹시 돈 있나요? 카페 이제 1000원을 모아야 되거든요 아 딱히 없는 것 같네 아 뭐야 카페 베네 망했잖아 그럼 치킨집으로 가자 치킨집 여기는 신성한 치킨집 안녕하세요 가게 알바생님 돈 훔치러 왔습니다 어 여기도 돈이 없잖아 치킨은 신성하다 어 돈이다 돈이다 돈 돈 돈 돈 1000원 1000원 거의 다 모았어 100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아이스크림칩도 털어보자 아이슈크림 아이슈크림 안녕하세요 점원씨 아 없잖아 아이 뭐야 왜 없어 야 그럼 강아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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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여긴 양정맙 애견샵 코코를 대하는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돈 좀 훔치러 왔습니다 빨리 이겼어 아싸 돈 얻었다 빨리 고기 구웁자고 고기를 구워버려야돼 아 여기 진짜 불타는데 이거 아 이거 미안해라 아 괜찮아 내가 팔아주는 건데 여기요 돈을 구해왔으니 삼겹살을 주지 혹시 미소가 부탁해서 온건 아니지 그 아이가 우리 마을의 식충이야 한번 부탁하면 끝이 없을텐데 어 일단은 뭐 갖다 줘볼게요 아이고 날 욕하는거 같냐 왜 빨리 미소한테 갖다 야 미소야 미안하다 벌써 밤이 이렇게 5시 넘었네 저녁이 됐네 그래도 구했으니까 좀만 기다려 슬퍼하지 말고 거의 다 구했어 어 전등 좀 켤까 안 켜지네 고장났다 우리집 아 이거 고장났네 야야 미소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오호 진짜 삼겹살을 구해왔네 넌 나의 노예구나 또 다른 부탁을 해야 두번째 한번 볼까 아 삼겹살을 먹으니 배가 부르네 잠잘만 잘테니까 깨워줘 내가 잘 동안 우리 마을을 한번 돌아다녀봐 미소가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으면 케이크로 유혹을 해보자 얘는 퀘스트가 아니네 그냥 바로 세번째 퀘스트로 가면 되겠다 세번째 아 그거 알아 난 자고 일어나면 항상 배가 고파 맞아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야 치킨이 먹고 싶은데 우리집 뒷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서 치킨집에 가서 튀겨달라 해 치킨집에 닭 가져가면 튀겨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고로 나는 한마리만 먹는거 아니야 여러마리가 필요해 다섯마리? 다섯마리 또 잡자 치킨 그래 잡아주자 이걸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소세지로 잡아야겠어 소세지로 떼찌 떼찌 닭장을 가자 얘들아 안녕 몇마리니 하나 둘 셋 넷 어 말도안돼 딱 다섯마리가 한 마리 남았잖아 그래 애기 두 마리 딱 이렇게 남겨두면 닭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돈을 구해야겠네 전등전 켜놓자 밤이니까 이건 뭐 진짜 없지 돈은 이거 돈 또 달라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좀 찾아야겠어 얘 미소야 여기서 뭐하니 여기 미소는 아직 본게 아니야 우리 이따 보는거야 서브 한번 나갔다가 서브 한번 나갔다가 스마트웁이 끊기니까 돈을 찾으러 가자 치킨집부터 가볼까 그래 치킨집에서 뭘 달라 하는지 한번 보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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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맛있어 근데 다섯마리나 먹네 나도 한 마리도 못 먹는데 말이야 저 미소는 어 용심해? 안녕하세요 돈만 가져온다면 천원을 가져오라고? 돈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 천원 어디서 구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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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어 어 여기 여기 오 예스 300원 좋아 은행을 털자 은행엔 돈이 많지 않을까? 여기 아 돈이 많은 그렇지 은행이면 돈이 많은 곳이지 맞지? 돈을 털어보자구 돈을 제대로 털어보자구 여기 여기 어 돈 냄새가 난다 보안실 어디선가 열쇠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래 현금 인출기? 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나온다 어 뭐야 어 보안실 열쇠 보안실 열쇠 돈 냄새 돈 냄새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밖에 없어 돈이? 아 어 열지 마시고 오 아이 뭐야 회이크도 있잖아 은행에 아이 모르겠다 난 도둑질도 성공적으로 했어 돈 좀 빼자 100원이 더 있어야돼 이거 열어 그래 다시 붙여 다무도 모르는 거 오 저거 오예 역시 은행인가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아 여기도 없어 이제 됐어 돈 다 구했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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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바로 치킨 구우러 가자 치킨 치킨 미소야 치킨 구워줄게 거의 다 구웠거든 돈만 내면 이제 치킨 구울 수 있단다 저기요 치킨 구우러 왔는데요 빨리 구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좋아하겠네 미소가 완전 좋아할 거야 미소야 내가 간다 치킨 다섯 개를 가지고 오오오 오 근데 아직도 밤이네 야식 먹고 잘난하제 야 여기 여기 나 여기에 여기 있어 짜잔 여기 치킨이지 롱 짠 와 닭을 다섯 마리나 가져오더니 나의 양을 아는군 같이 먹을래? 뻥이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어허허허 어 그래 이 돼지 씨끼 네 번째 퀘 어? 네 번째 퀘스트 어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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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구해다 달라고? 아이씨 아 티비 구해다 달라고? 어? 티비가 비쌀텐데 이거 티비집 좀 가보자 아 놔 이거 정말 티비는 이 뒤쪽 매장에 있단 말이야 여기가 에잇 일레븐이고 저쪽이 전자제품 가게고 오케이 삼성전자 삼성 안녕하세요 티비 아 이거 열개 아 돈도 찾아야되네 이거 정말 어 여깄다 돈 돈 돈 오케이 200 벌써 400원 벌써 400원이야 편의전도 털으면 돈 나올걸? 어 여긴 뭐야 어 여긴 공원이 여겠네 어 공원이잖아 어 여기는 설마 못솔 못솔 바다삭 수상가 어 여기에 못솔에 돈을 훔치자 삼성의 러브레터 이때 삼식이 지금 삼식이네 삼식이의 러브레터로 오필터링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삼식이의 러브레터로 여기는 선행 쥐굴 선행 쥐굴 월드에디 공부하려다 때려친 선행의 도끼 아싸 고맙다 다음엔 코를 아 이거 성형 자 여기도 가볼까 여기가 마우스피크 마우스파크 자 이제 여기가 보자 여기는 스냅백 덕후 눈꽃네 눈꽃네 집 눈꽃장네 집 좀 털어보자 여기 뭐가 없나 뭐야 여기는 어 아이 뭐야 미대생 눈꽃에 부시잖아 아이 필요 없어 이런거 아싸 아싸 내 뭐 스냅백 사야지 미안 형 내가 돈 훔칠게 형 미안해 내가 형 스냅백 살 돈 훔쳤어 다음에 사 다음에 사 미안 형은 내가 쓰레기라 형 돈 훔쳐버렸네 스냅백은 다음에 내가 선물로 줄게 좋아 좋아 와우 티비 사줄 수 있어 네 티비 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 티비 샀다